암도 내 후춘적인 노력으로 죽일 수 있다. 기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 약물 자체가 버겁다.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는 거친 멧돼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기르는 집돼지예요. 이 두 돼지가 유전자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뭐 추측하시기에 이미 답을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었어요. 있죠. 지금도 있죠. 그러나 요즘은 콩 심은데 팥이 나고 팥 심은데 콩 납니다. 특히 이 암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콩 심은데 팥이 나고 팥 심은데 콩이 난다. 정상인데도 암세포가 생기고 암세포도 후천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다. 암도 고혈압, 당뇨, 간염, 결핵처럼 후천적이다. 씨앗과 상관없다. 암 유전자가 있어도 암이 없을 수 있고 암이 없는데도 암 유전자가 없어도 암이 생길 수 있다. 암은 후천적인 게 더 크다라는 처음 했던 사람이 닥터 세일필드. 그의 유명함. 무시무시하게 어렵고 무시무시하게 큰 책이죠. 대사 질환으로서의 암. 저는 팔료각본입니다. 저희가 배울 때는 암은 유전병이라고 배웠습니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부모님 몇 자리를 잘못 써서 네가 암 유전자가 있어서 암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암 유전자를 치료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조금 아까 보셨던 닥터 세일필드는 1980년대, 90년대에 아주 독특한 실험을 합니다. 보시기에 초록색으로 된 건 정상세포. 빨간색은 암세포. 초록색 이렇게 네모난 게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동그란 게 있고 콩같이 있는 두 개가 있습니다. 동그란 건 핵, 씨앗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콩같이 생긴 것은 우리 몸의 대사, 밭을 담당하는 미토콘디레아입니다. 정상 밭에 정상핵이 있으면 당연히 배양하면 정상세포입니다. 두 번째 빨간색을 가볼까요? 빨간 암의 핵이 있고 빨간 밭, 빨간 미토콘디레아, 빨간 세포대사 암의 대사 질환을 하는 밭이 있어요. 이걸 배양하면 당연히 암이죠. 여기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가 실험입니다. 정상 밭, 정상 미토콘디레아 정상세포의 대사를 하는 곳에 세포에 암의 씨앗, 암의 핵을 넣었어요. 그리고 배양했어요. 뭐가 됐죠? 씨앗이, 핵이 암인데 결과는 정상세포예요. 씨앗이 암임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세포질이, 밭이, 정상이니, 정상세포입니다. 네 번째, 판단을 해봤어요. 정상핵, 정상 씨앗을 암의 밭, 암의 세포질 암의 대사를 하는 미토콘디레아가 있는 곳에 심었어요. 그리고 배양을 했어. 뭐죠? 씨앗이 정상인데 밭이 암이니까 암세포예요. 와, 씨앗과 상관없이 유전자와 상관없이 대사가 더 중요하구나. 살림살이, 세포의 살림살이가 더 중요하구나. 살림살이에 따라서 정상이 되기도 하고 암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야, 씨앗보다 밭이 우선이구나. 유전자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우선이구나.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너네가 비록 암의 씨앗, 암의 유전자, 암의 형질을 갖고 태어났을 전 중 네 자유의지로 열심히 산다면, 후천적인 노력을 한다면 암이 없을 곳 살 수 있다. 그 반대, 네가 비록 아주 완전 무결한 유전자로 태어났을 때 방탕하게 살고 예의는 있으나 마구마구 살면 네 선택에 따라 넌 암이 아플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그래서 좀 아까 보셨던 그 닥터 세일필드의 대사 질환으로서의 암이란 책이 나오고 어허 암도 고혈압, 당뇨, 간염, 결핵처럼 후천적인 노력 당뇨 치료하기 위해서 시기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고혈압 조절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암도 내 후천적인 노력으로 죽일 수 있다. 하우투스다이브 캔서 암을 어떻게 하면 굶겨죽일까? 라는 책을 쓴 사람 제인 맥글랜드 나라마다 아까 저쪽 나라 사람들은 책을 쓸 때 아주 명료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물리치료사인가? 그래요. 자기가 유방암이 걸렸고 항암방사선하며 전의 제발, 전의 제발 하다가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자기가 검증하고 자기가 확인하고 한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내용인 즉슨 암도 암도 내 새끼예요. 내 세포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삐뚤 된 아이니 그 아이도 나처럼 먹고 사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대사를 하니 암이 대사하는 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끊으면 차단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로 시작한 거여서 그 각각의 경로를 끊는 약물들을 쫙 여러가지 방법들을 리스트업 한 책이에요. 훌륭한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도 돼 있고 저 책으로 공부한 환호들도 많고 저 책의 치료법을 적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게 저거예요. 암세포도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고 있으니 그걸 끊어보는 어떤 약물 경로들이 정리된 거예요. 예를 들어 탄수화물을 끊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당뇨약 당뇨약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대사를 차단하고 혈중탄수화물 농도를 낮추니 당뇨약으로도 쓰는 거예요. 선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저기 한 5년 전 정도에 한국에 소개되고 번역되고 같이 공부하는 의사들 모여서 야 이런 방법이 있어 암은 대사질환인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본 사람이 있어 제인 맥클라인 최고 이른바 COC 프로토콜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약물들을 정려 쫙 했죠. 저기 보시는 사전이 그 어떤 환자가 난 이렇게 암을 굶겨주기 위해서 먹고 있는 약들이에요. 뭐 벨버림부터 시작해서 매트폴면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많아요. 그런데 저약물 중에 일부는 아이허보 등에서 살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오프도라벨 이라 그래서 굳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프도라벨이 무슨 뜻인가요? 허가상 이외의 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인가요? 여러분들 비하그라가 탈모제 치료제로 개발된 건 아시죠? 탈모제로 치료했는데 엉뚱한 효과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프라벨인 거예요. 저약 중에 매트폴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아주 클래식하고 아주 안전하고 아주 싼 혈당 조절제가 있어요. 당뇨약으로 쓰는 거예요. 500ml, 1500ml 하면 당뇨약이고 허가도 받았고 처방도 받고 동네 내과 등등하고 당뇨예요 그러면 어 그럼 매트폴면 해서 보험 적용도 받는 약이에요. 그 약을 당뇨가 없는데 내가 암이 있어서 암을 굶겨 죽이고 싶어 그래서 그 매트폴면을 갖다가 500ml, 1000ml, 2000ml 먹으면 그때 우리는 그걸 오프라벨로 쌌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매트폴면을 받으려면 굳이 병원 가서 제가 당뇨는 아닙니다만 처방 좀 해주시오. 나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처방받아서 한가득 먹기 시작한 거였죠. 좋아요.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은데 어느 순간 어느 분이 저한테 이걸 들고 와서 물어봐요. 내가 항암도 싫고 기존의 치료보다 좀 다른 자연스러운 걸 하고 싶어서 이 길을 찾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저걸 하나하나 까먹고 있는 걸 보니 이거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멍해를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 약물 자체가 버겁다. 저렇게 임의적으로 먹다 보면 간호, 일보, 간에 무리가 가서 간수치 때문에 또 못 먹는 분들도 생기시니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반성, 자성, 각성을 또 한 번 하게 된 것이죠. 이거 맞나? 또 다른 좀 더 나은 버전이 있지 않나? 진화하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인즉슨 절박하니까 암에 걸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마구마구 서치하고 전문용어로 한풀이를 합니다. 돈지라를 합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10만원짜리 장판으로 3천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일본에 어디 가면 2억원짜리 뭘 한다? 미친듯이 한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 좋다는 거 저희 환자 중에 모기업재벌사모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아프다 하니 주위에서 뭐 희귀한 미국에서 컨테이너로 하나의 영양제를 보내왔습니다. 수천만원어치 그분 그거 다 못 먹었습니다. 백분의 일, 천분의 일 먹었을까요? 또 어떤 병원장님은 친척이 아프다, 그가 아프다 하니 암이라 하니 아주 어렵게 지리산 10만원짜리 몇 천만원짜리 산삼을 보내왔어. 그분 그거 아침에 먹고 다음날 똥에서 그 산삼 그대로 나왔습니다. 일도 소화 안된 겁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암 걸렸다고 갑자기 모든 게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무인도 갈 때 이만한 슈트키스 하나 주면서 이 안에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담아봐. 뭘 담으시겠습니까? 영양제도 똑같거든요. 우선 must to do 필수적인 거 바이탈한 것부터 담고 그걸 무시하고 그 위에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나 제 생각은 필요한 것부터 생존에 관계된 것부터 해야 그 다음 것들이 add-on이 가능한 거고 빌드업이 가능한 겁니다. 늘 영양제 하나만 얘기하시죠. 얘기할 때 와 으 보단 내가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나한테 필요할까를 늘 생각하는 거 인사이트를 갖고 가는 거 중심을 잃지 않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처음 겪어보니 정신없잖아요. 시간은 없고 마음 급하고 정보는 투머치하고 암 난민이 됩니다. 정보는 많지만 챗GPT 새로 나온 옴니버스 버전에 쳐도 여러분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단박에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전문가하고 상관하시고 이렇게 표준적인 답이 나오지 표준적이라는 뜻은 그건 누구한테도 맞는 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맞는 치료법을 찾고 싶다면 그렇지 그게 검사가 될 수도 있고 기능학적인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눈 맑은 누구의 지도와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좀 가이드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